자 탄약 이지인데 탄약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한대요? 8시 반부터 잤는데 지금 깨셨어요? 왜 계속 주무시지 왜 깨셨어 아 하긴 8시 반부터 잤으면은 낄만도 하지 어떻게 되는거야? 멈췄어 멈췄어 존댓말로 존중해주고 계신다 크리스처에게도 존중을 해주는 존중을 해주는 가자 흠ited 요기 techniques 으으으으으으읫 공장 지도 상층부 또 수위 만나러 가나? 금속구 구형 조형? 구형? 만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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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흫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mejor 으후 왜왜 x2 오오오오아 으 diesel 어, 이게 또 뭐야 저게 어떻게 가? 돌리고 열고 얘 막 손목이 아파온다 곧 있으면 미란다가 로즈를 데리고 의식을 시작할거야 그렇게 되면 모든게 다 끝나는거지 네 딸은 물론 이 마을도 전부다 넌 걱정하지마 내가 막아줄테니 로즈의 힘을 이용해 미란다가 없을거야 아빠가 불쌍하기도 했군 내 딸의 힘을 보지 못하는건 너밖에 없다고 로즈를 데려간다고? 해볼테면 어디 해봐 더? 열쇠 열어 열어 왜 안 열어 열쇠 이제 지하 1층 온거야? 와 흐허헣 이리 놈 시끼야죠 그냥 신났어 그냥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어? 위력짱짱맨 위력짱짱맨 이리 놔 됐어 됐어 이리 놔 이리 놔 이리 놔 지하식이 이거 만들어야 되는건가 그러면? 주형을 만들러 또 갔다 와야되나? 와메 와메 하 하 하 하 지금 뭐하는거야? 어 머리 머리카락 휘날리는거 킹받네? 흐헤헤헤 바람 엘리베이터 바람을 느끼면서 야아 옆날이 킹받네 그거 만드는 데 어딨냐 또 왜 저러고 있는건데 나 또 지금 너무 헤매는 이렇게 헤맬정도의 그 거리가 아니었던거 같은데 그죠 이렇게 헤맬정도의 거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근데 이미 나는 길을 잃었고 여긴 어디고 난 누구고 주조실 어디 주조실 여기잖아 지하 4층이잖아 뭐한거야 도대체 뇌 으아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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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까 왔던덴데? 아까 해면던데? 저 저실을 찾아보아요옹 응? 내가 이거 먹으러 온거같아 자시겠어요? 오르시겠어요? 나도 모르겄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건지? 나도 모르겄다구요 여기가 어딘지 나도 모르겄다구요 여기 어디 있었던거같은데? 있었던거같은데? 이쪽 어딘가에 아닌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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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었던가? 여기도 이쪽이었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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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지금 왜 저러고있어? 어서오세요 찾아왔지롱 주조실에 내가 왔다 아 진짜 나 여기 어떻게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 여기 돌고 돌다보니까 왔어 또 뭐 있었는데 금속구 주형 아 저걸로 또 그 그 저기 퍼즐 굿을 퍼즐하는 그거 하는건가보다 이거는 그죠 철마의 금속 되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우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들 모여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그 저기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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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긴 바로냐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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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뭐야 아흐 으헤헤 하흐흡 아흐흡 아니 다리 여기 모여 계시길래 그치, 쉬움에선 어, 어 쉬움에선 자동길찾기 정도 지원해여면은 너무 재미없을까? 어떨까? 자, 일단 이거 먹었구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다시 갈 곳은 그 엘리베이터를 찾아가야되거든요 그기가 여기서 하고 일로 올라가는거였나? 일로 가는거였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거래를 했었지 그냥 일로 가면 되나? 어, 여기 아닌거같은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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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내 총알이씨 장난해? 킹받네 나 이거 먹으러 온거야 아시겠어요? 우와 이걸 어떻게 맞추니? 여기선 안돼 천천히 올라올때 그렇지 그렇지 아아 이틀만에 성공 이케에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더라 하하 그럼 여기 이케 이케 이런게 나온다고요 응?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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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으으음 이렇게 길이? 나온다고요 제자리라구요 야 왜 제자리냐?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 이 쓰레기들아 화장실 좀 갖다올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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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헻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닌데? 어이구 쟤 뭐야 쟤 또 왔어. 일로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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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죽는다. 진짜 안 죽어요. 오세요. 겁나 비싸겠지? 내가 이거 먹으러 왔잖아. 어. 내가 이거 먹으러 온 거잖아. 완전한 기계수정이 먹고 싶었잖아. 다 알면서 나 이렇게 한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어디야. 어딨죠? 어딘데? 나 여기서 들어왔잖아. 지금. 여기 나가는 길은 없나요? 여기 나가는 길 어디야? 여기кую. 여기가. 여기. aumento 여기요 빨래 와야지 그렇지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아니 거기 말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아 에임 우고 아 이거 에임 왜 이렇게 구려 야 권총보다 더 구린된 것 같은데 이거? 아야 아 이거 에임 에임 뭔데 이거 아 진짜 에임 쌉구려 에임 이거를 저격을 한다고? 이걸 저격을 한다고? 아 진짜 이재장 너 어디서 나온거야 어디서 여기가 아닌가본가 여기가 아닌가본가 아 그렇지 어? 여긴가? 여깄다 와 흐흐흐흔 지나갈 뻔했다 우우우우 지나갈 뻔했다 나 여기서 또 여기서 또 내려갈 뻔했지 않노 오오오오오 올라가자 흐후후 힘들었다 땅 넘나리 힘들다리 야야 너 이거 이거 살래? 야 잠깐만 빨리빨리 도착해봐 너 이거 사 기계심장 두개 완전한 기계심장 두개 어때? 쏠쏠하지? 이건 뭐야? 우와 아 이거 좀 쓰레기 같아 이거 아 잘못 산 거 같아 야 이제 그것도 없는 거야? 아 그러네 헉 산탄 총 총알도 이제 안파네 헐 헐 헐 헐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헐 헐 헐 헐 내가 어디있냐 수류탄 여깄다 이소 투 Tiere esos 이런 저 으으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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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쭉 안와?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렇지! 똥똥똥똥똥 아! 으아잇! 안터져? 여기여기여기여기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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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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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어? 아 뭐야 내 지뢰 어 회수 가능 털썩 아 아 털썩 네 오늘은 게임방송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글을 띄웠습니다 아 아 아 아 으아 휴 문이 다 열렸어 여기저기 식어 담배 뭔데 이런다는 추억하기 그지없다 그 여자는 기만의 그 여자의 기만행위는 끝이 없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 우리는 카드 실험의 수많은 실패작 중 하나일 뿐이다 내가 마을의 다른 멍청한 녀석들보다 그 녀석 그것과의 친화성을 높았던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였을 뿐이다 그것뿐인데 그 여자는 아직도 나를 아들이라고 부른다 웃기시네 그 여자가 나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다 그 정신나간 여자는 이미 머리가 어떻게 되었다 실험과 가족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다 미란다는 내 몸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존엄성까지 빼앗아 버렸다 그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평생 내 것이 아닌게 되어버린다 하지만 이상해졌다 해도 미란다는 강하다 그 녀석은 균근을 이용해 누구의 모습으로든 위장할 수 있다 위장할 수 있대 열쇠는 그 콩알 야 잠깐 이거 혹시 이거 혹시 어... 음... 열쇠는 그 콩알만한 로즈다 그 녀석의 힘을 이용하면 혹시라도 그러고 보니 아빠라는 애단도 꽤 흥미로운 몸을 가졌다고 한다 그 남자를 잘 끌어들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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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비로 보신다구요? 감사합니다. 야! 너 미란다지? 야! 너 미란다지? 너 너 미란다 같은데 너? 너 미란다 같은데 너? 오... 예스... 아무리 봐도 너 미란다인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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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너... 공장에서 탈출하기 화물실 저기로 가야되나? 아 빨리 끝내고 싶다 배고프다 여기서 어떻게 아 여기 문이 있었구나 빨리 끝내고 뭐 좀 먹고 싶다 흐으으으 으으 쓰윽 으으으 으으으 또 올라가 내려가 는게 아니고 올라간다고 요 어? 치킨? 치킨은 지금 치킨 하는 데가 없죠 있나? 우 우측.. 우측 하라고요 우측 하라고요 사망이 막혔는데 우측 하라고요 헐마 여기서 걸어내려가는건 아니고 아 바로앞에 문이 었네 아 정말 창피하고 겉에서는 배가 불러보이는데 속은 고파요 뭐야 뭔디 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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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야 얘는 어떻게 상대 왜 하는데 나쁘지 않아 윈터스 나도 참 끈제기 이제 니가 좀 꺼져줘야겠어 우메우메우메 헐 하하하하 야 이정도면은 변신 로봇인데 변신 로봇인데 어 얘 수영 못하는거 아니었어 와 헐 다 트랜스포머였어 진짜 여기 못 지나갑니까? 치우기 우우 야 이 씨끼 이거 가냐하지 말라고 했어 에단 야 이건 관여 야 이건 관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야 이건 아니잖아 아아 우와 죽인게 미란.. 아아 미란다였어? 아아 그러면 지금 미아는 어딨어 와 소름 나 애초에 그게.. 와 미아가 아니었어 이소네 이소네 괴물들 그리고 괴상한 것들 모두 미란다가 만들어낸거지 여긴 비정상적인 변종사상균 실험실이고 루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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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껏 내 가족 정도는 내 손으로 구할 수 있을걸 생각했는데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아 그렇지만은 않아 이걸 좀 봐 몇 분 전 내 부하가 그 사진들을 보내왔어 미란다 다음 사진들을 봐 루이시안 일단 진정해 부하가 상황을 감시하고 있어 아직도 모르겠나보거나 해당 자네 혼자서는 미란다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허허 짱이다 짱짱맨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해 내가 힘을 놓쳐서 자네 딸을 구하는거야 그래 고고씽 쯔어어어 와 짱짱맨 나 이거 타고 싶어요 디스크 디스크는 제가 없었던거야 난 또 디스크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계속 날 감시하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었던거야 자아 누르고 있기 우우우 흫 여기 뭐 클라킹 기술이 있나? 아빠가 간다,enhależy 찐 찌찌 찌ц sir 누르고 있기 대포 준비 대포 발사 우우우우우 막기 찌갈내 지시 찌갈내 지시 고옹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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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전이 되게 오래 걸리네 우호우 갑니다 보여, 안녕하세요 워우우우우우웅 Dow수 두버로 앞으로 승무원 정한의 강아지가 다행이 신갈리도 안내 다가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 막아ár강아 막아라 막는거 안 돼? 노돌돌돌불 도돌로대로러로 아 Pierre bu 보면 내 소중한 것이 삐내배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receivers 안 돼 안 돼 respons 그렇지 즐거웁ke 막아 equ poss 악 마아뽸멸멸멸멸멸멸멸 야야 총이 짱짱맨이고 만 임falls 총이 짱짱맨이여 Kashkin 충이 충이 다 막아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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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오오오오오 우와오오오 그는 어떻게 되겠지? 내가 tú 정말 아이돌을 받아야 하는 거야! 아... 이렇게 troops는 오늘 일자리가 내일로 야 연출은 쩐다 진짜 아구 이거 잡아, 잡아! 이거 잡어, 잡아! 잡어... 이거 잡어... 나의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연출을 지렸다 정말 말은 안되지만 게임에서 뭐 하이젠 베르크의 수전 크... 에단 폭발 흔들렸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이잔 베르크는 처리했어 지금부터는 미란다에게서 로즈를 되시져 올 거야 혼자서는 안 돼! 너무 위험해! 거기서 기다려! 내 말 듣고 있어? 에단 로즈? 로즈? 에탄! 에탠, 리스포드! 설마 로즈일까 우리 아이 로즈는 너무 소중해 그치 로즈는 내 전부야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도 하이젠 베르크까지 쓰러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몰라 하지만 로즈는 내가 구할 거야 넌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내가 너희 집에서 미아의 자리를 꿰채고 있어도 말이야 불쌍하네 누구야? 로즈는 어딨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현종 사상균의 힘을 가진 이블린 기억나? 로즈는 이블린의 힘을 이어받았어 아니 로즈는 이블린을 능가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돼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힘을 가진 로즈가 필요해 안심해 로즈는 무사할 거야 흥분이 우리 모든 것을 기록할 테니 다만 로즈가 내 딸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만 말이야 로즈는 내 딸이야 어디야? 나와 그건 그렇고 로즈 같은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있어서 솔직히 너도 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신쿵 그렇다고 해도 너의 능력은 역시 허빙은 운다 왁성님이시네요 키우키우 아유 감사합니다 미란다! 미란다! 비겁한 자식!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 뻗어! 걱정 말아야다 너의 죽음이란 건 아니 순간이야 연근의 기록이 내 것 축하 되는 거야 저거 뭐야 저 내 심장이야? 니피는 나중에라도 천천히 연구해 주지 새벽이 밝아오면 의식은 끝나고 난 진정한 엄마가 되는 거야 피가 이어진 난 영원히 야 진짜 혹시 할머니도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했지만 다 미란다였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이제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로즐을 끝으로 마침내 난 우리 딸을 다시 만나게 됐어 와우 이제 아다아다 심장까지 뺏겼어 대장, 에단 앵터스의 사망을 확인했어 시체를 수습하지 못했지만 기록은 남겼어 화면을 공유해줘 상황을 다시 살펴봐야겠어 우리가 뭔가를 놓친 것 같아 어젯밤 우린 미아로 보내 있던 미란다를 급습했어 하지만 미란다를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지 미란다는 시체로도 변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미란다가 에단을 감염시켰을 수도 있었기에 에단과 로즈를 이송하려 했지만 둘을 태운 호송지가 습격을 당했지 내가 갔을 땐 이미 로즈와 에단이 사라진 뒤였어 에단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미란다의 목소리가 들렸어 에단을 죽인 건 미란다야 무슨 일이 있어도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흐흑 젠장은 언제 끝나는 거야 뭐? 임무가 언제 끝나냐고? 전부 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3년이나 매달렸어 너무 지치됐어 우리가 로즈를 데려옵게 되자 여긴 준비가 됐어 BSA가 벌써 도착한 건가? 말도 없고 임무 변경은? 없어 이대로 간다 미란다를 제거하고 로즈를 구한다 그게 임무야 실패가 있어서는 안다 이제부턴 한번 놀아보실까 왕년이 하던대로 자 가자 BSAA가 대신대로 알아봐자 알겠어 나한테 맡겨 아 이렇게 주인공이 바뀌어버렸네요 역시 진정한 주인공이었나 크리스가? 미야가 미야가 죽을때봐 5때로 눈에 숨을때면 눈에 숨을때면 죽을때면 깜짝이야 여우 이 깔끔한 보소 이 깔끔함 표적탐지기 뭐지? 사용불가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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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이 저렇게까지 나오다니 저기 아래는 꽤 힘들겠어 목표에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야 우선 적을 처리해야 돼 아무런 맡기만도 대장 일이나 하러 가자고 모두들 적대적 상향이 생체변경이 줄여드라 알겠다 아 이거거든 아까 소윤이 님이 계속 막 쏘는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거잖아 야 잘 이 정도까지 왔으면 бу사 어쿠 후후우 여기 뭐있네 아 쓰읍 아 죄송합니다 아 못녀네 아 머리 긁다가 마이크 췄어 도대체 뭐야? 저기다 우정? 사산균? 미란다는 아마 저기에 있을거야 가자 오오오오오오오 우미 우미 무게 파워프트 우정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호오오 칫 여기서 어디로 가라구요 우와 총알 지려버렸다이우 이것도 한번 쏴볼까? 오오메 이거 막아놓으면 어떡한디? 어디로 간디? 어?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어휴 깜짝이야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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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열 어 뭐야? 아 아 으윽!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짱나아이씨 야 이 똥건! 똥꼬! 똥꼬! 으윽 그냥 훑고 가면 되는구만 일부러 아 이거 짱이다 유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유 쉐키들이.. 야 아아 핸다 얘 뭐야 얘 뭐야 쟤 쏘는데 쟤가 쟤가 와서 맞았어 ? 표적이 있는 위치에 도착했다 ? 표적이 좌표를 보냈어 이케어? 빙고우iderman 조금만 기다려 우후우우 compon1399 후후우 후후우 상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됐쑤아아 또 와 또 와 점점 쎈 애 들어오는데? 점점 쎈 애 들어오는게 점점 쎈 애 들어오는게 점점 쎈 애 들어오는게 점점 쎈 애 들어오는게 와 와 그냥 와 와 이자식아 빨리 와 다 와 이씨 애 끼들아 어이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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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어디야? 오미! 오미! 안 묵혀? 안 묵혀? 거긴 지하라고! 위에 뚫려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로 포기해! 어디 올라가? 등을 좀 보여라! 등짝을 보자! 그렇지! 등짝을 보자! 제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딱 저럴 때 해야되나?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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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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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아니니!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 저 올라갔을 때 뭘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같이 죽는 거 아니니? 아, 아니구나 지죽지 않네 자, 위로 distinction, 잠시만 기다려 놀고 기 phys Imperance ,接 Cute, 부터HH 어, 제거 완료x2 narrative , 지랄이 Corps에, 아래에 제거 완료 흐흐흐흐 흐하핳 seam 아아~~ 털썩 너무 힘들구여 오르가요 미란다가 감 arrest한 미야나 게fendimiz 때는 당신이 bölgef competitions gordми니가sympt LA가but. 저芸 아픈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대tem 바지 Laughs can't begin my $n. 미란다는 어떻게 로제이mid 빛을 만지 Sonya가 문재환 jej cono니. 살피정't설 무너 지 키 DCC로 joint는 soggympt LA mercado입니다. 이제 상관하겠습니다. 진반에lı 집 LimboerJK projects are being lost BKFSEM 모으워 심쿵 점검에 대해 3 vaca Went that she was in love response 여긴 알파, 균균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이제 이걸로 모든 걸 끝낼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서야겠지 폭탄 설치 완료 와일 전체를 날려버리기엔 충분해 이제 여길 빠져나가자 미란다를 끝내기 전까진 아니야 더 이상은 이만한 기회가 없을 거야 난 계속 간다 알겠어 여기서 대기하겠다 대장에서 미란다를 지켜보고 있어 이 자리를 계속 감시해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리를 꺼내줘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는 건 알지만 에단의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했어 미란다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줄도 몰랐지 그래도 에단에게만큼은 얘기해야 했지 않았을까? 그래 와우 네 홍유라님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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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